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든든하게 배를 채운 세 사람이 향한 곳은 바로 작업실 지하에 마련된 숨겨진 공간 바로 흥 많은 박술래 디자이너의 전용 노래방입니다 세상에 환영합니다 멋있다 그냥 간접 조명으로 해서 이게 재밌어? 선생님만의 아지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난 지금 그냥 멍해요 모든 게 지금 저한테는 내 신세계 세상에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이야 내가 원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라서 안 했는데 난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럴 여유가 없는 거지 정말? 그럼 밖으로 다 돌아다닐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면 노래를 간혹 좀 부르고 싶다 그래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으로 해놨어요 노래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네 오늘도 걸음 쉬고 가려운 잔뜩이 넘나든 성황감기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고 서로 울고 봄날을 간다 선생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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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todos